오늘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은약,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렘넌트들은요, 자꾸 잘 속는다 이 말이야. 특히 여러가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잘못은 없는데 부모들 잘못, 어른들 잘못, 주변에 있는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이 참 많아요. 이때 그냥 사람이요,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는 거에요. 생각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굉장히 잘못했는 경우는 어떤 일이 부러지느냐, 인생 포기하자 이러죠. 쏙지 마세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은약을 붙잡으세요.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는 은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 기록된 은약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선포되는 은약이에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가 받은 은약을 뭐냐, 나의 은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은약을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걸 보고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그 성경의 내용은 카버넌트야. 그 성경을 보면 카버넌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뭐라고 해요? Old covenant, New covenant도 안 하고,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증거가 될 만한 나의 은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증거다. 이게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오,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누가가 뭘 붙잡았냐. 누가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뭘 붙잡았냐.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감추된 유일한 비밀을 붙잡았대요. 여러분은 언약 잡은 자는 뭘 볼 줄이냐. 감추어진 비밀을 볼 줄 알아요. 안 보이는 비밀을 봐야 된다. 숨겨진 비밀을 봐야 돼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을 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운동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운동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렘넌넌들이 앞으로 우리 초대교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가지고요. 다민족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후대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헝검내가지고 여기에 건축도 올려가지고요. RUTC도 짓고 그래서요. 한마디로만 뭘 붙잡았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았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거 붙잡고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한 이유가 뭐냐.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 성교운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야. 누가 두 번째 뭘 누렸느냐.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은약을 붙잡고 은약 잡은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이제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나타나는 응답을. 여러분 누가에게 응답하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누가가 가는 곳마다 영청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 문제가 치유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가 다 치유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감추어져 있다면 분명히 있는데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나타나면 요셉을 통해 그 안 보이던 하나님이 불신자 보디발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때문에 숨겨져 있던 응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조적인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즉에 누가가 누렸던 요셉이 누렸던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 즉에 전혀 보이지 않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나의 전도를 딱 찾아가 집중하면요. 없는 것 같은 응답이요. 축복이 막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세 번째 쇄쇄 무궁토록 있을 은약을 붙잡으라고요. 은약 잡은 렘넌트는요. 잠시 있는 것 말고 영원한 응답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초대교의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았습니다. 왜냐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응답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 붙잡은 사람은 미래 걱정 안 합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내 일을 핑계대면서요. 그냥 날 땅구름 잡는 그런 삶을 안 삽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을 보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는 사람은 뭡니까? 그걸 뭡니까? 딴 짓 안 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잘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았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버린다니요. 말씀 속에서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 기준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여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누리세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요. 사람이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할 만큼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고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될 만큼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면요. 그 인생은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바쁘다. 기도를 못 할 만큼 바쁘다. 아무리 바빠도 그 인생은 나중에 끝에 가면 실패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피곤할 만큼 열심히 살았다. 그건 열심히 살았는 게 아니고 어리석게 살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와야 돼. 기도 속에서 성공이 나와야 돼. 이제는 뭐예요?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돼. 복은 깨달은 사람에게요. 하나님이요. 복은 받을 사람을 붙인다니까. 진짜 은약 잡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연다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누엘을 누리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누리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에게 전도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랩런트가 돼요. 인마누엘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랩런트가 돼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세계보금을 위해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문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체인지메이크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정체성이 세상을 살리고 새로운 사도행전적 역사를 만들어갈 히스토리 메이크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체인지메이크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히스토리 메이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은약인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약을 붙잡고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시고 부활의 권실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헌금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